역대하 4장 그 바다를 루스의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네 잔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여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상 열 개를 만들어 네 잔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여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르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사백 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가 알구리와 요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트레다 사이의 진을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리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,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이었 hpp 이었 hp i uffy